트바로티 김호중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예능 프로그램은 무엇일까요? 본지가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김호중이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은 KBS eTV 1박 2일이었습니다. 1박 2일을 선택한 팬들은 전체의 65%로 압도적입니다. 또 두번째로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TV 프로그램은 MBC 라디오스타였고 세번째는 SBS 런닝맨이었습니다. 라디오스타는 18%, 런닝맨 11%였습니다. 기타는 6%로 나타났습니다. 이번 조사의 행간을 읽어보면 군백기로 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는 김호중에 대한 팬심은 여전히 뜨겁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 최근 김호중은 김호중 소리길 제막식을 통해 아리스에게 간접적으로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. 사망조도 편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